신드레 섬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여기는 신드레 섬이라고 불리는 발리입니다 발리 덴파사르 쪽이 아니라 먼저 온 곳은 우붓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붓 여행을 해볼 예정이고 티르타 햄플부터 주변에 사원 좀 갔다가 그 다음에 워터풀, 폭포 좀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그러면 일단 오프바이 부터 빌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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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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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여기까지 53km 정도 나오는데 와 진짜 엉덩이 부서지는 줄 여기는 물의 신한테 봉헌된 사원이라고 하고 오만 루피아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한번 사원을 불러보도록 할게요. 바로 옆에 호수 같은 게 있어서 이쁘네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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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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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녁이 거의 다 됐고 오늘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발리 한가라 게이트라고 캔디벤타르 사진 스팟이 여기 발리에 크게 두 곳이 있는데 북쪽에 위치한 제일 이쁘게 나오는 사진 스팟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날씨가 흐려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. 가보도록 할게요. 네 여기가 한다라 게이트라고 부디에 보이는 게 한다라 게이트인데 이 안쪽이 골프장입니다. 골프장 네 여기가 위에 산이 배경이라서 되게 이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고 네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막 엄청 이쁘게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. 네 저기서 사진을 찍는 데는 15,000 루피야 그러니까 1400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안 들어가고 밖에서 구경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 오늘 시간이 늦어서 더 이상 다른 데를 가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내일은 발리 오른쪽에 있는 절이랑 그 다음에 조금 돌아다니면서 내일도 템플 위주로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북 근처에서 가볼 만한 곳 갔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발리 오른쪽에 있는 사원들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 바이바이! 안녕! 다음 시간에 만나요!